싱글을 살린 남 김승현 씨네다. 야, 뭐하고 있어? 왜 이렇게 신발을 사갈려? 뭐하는 거야, 너 또? 야, 뭐하고 있어? 똑같은 자세야. 똑같은 자세야. 똑같은 자세야. 아, 이거 문 좀 열어놓고 감기 좀 치고 있어. 아니, 나도. 피도 말렸지. 피도 말렸지. 왜 이렇게 자주 와요, 이제. 피도 너무 많이 나. 야, 너는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똑같으냐, 이렇게. 그래도 좀 깔끔해졌잖아. 시민이랑 같이 사니 어쩌니 그러면서 어쩌고 변함이 없어. 제가 오늘 갖고. 저기, 여기 말고 넓은 데로 이사 가겠죠. 아이고. 야, 그게 벌써 1년이야. 그러니까. 어느 천년에 같이 살라고 그래. 너 이번 토요일 날 뭐해? 별다른 거 없는데. 다른 사람, 다른 젊은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, 일요일 되면 나와서 그냥 뭐, 저거 뭐고 난리가 아닌데 너는 집에 처박혀가. 뭐 하는 거야? 맞아, 청춘인데 왜 뒷구석에서 있어. 나가지. 여보, 그거 좀 꺼내봐. 뭘 또 싸우셨어? 이거 한번 봐. 먹는 게 아니라 무슨... 사진이야, 그럼? 이거 뭐해? 이거 저거 먹고 이번에 토요일 날 한번 만나봐. 저거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여러 사람 부탁해놨더니 저 회사도 근실하고 중매야 그러면? 사람 아주 저거 먹고 괜찮은, 직업도 괜찮고 아주 괜찮은 여자니까 한번 저거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니, 이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나를 만나요. 아유, 진짜. 그럼 너는 평생 혼자 살 거야, 그럼 장가 난 거고. 그러니까.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만나보고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.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가 저거 되겠어. 그렇지. 자꾸 다녀야지 누가 인연이 있지. 만날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저... 제가 좀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, 근데. 너 첫째 지금 수빈이 때문에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잖아. 오오오. 언니는. 걱정 마르니까 수빈이는 엄마가 저기 시집 보낼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. 부모가 안 나서면 이게 죽도밥도 안 될 것 같고. 그렇지. 일단은 우리가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가지고 뭐 지금 세상에 또 새롭게 만나가지고 잘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. 그런 생각 계속 들었어요. 저거 너 저 수빈 있는 거 너 저거 또 행패 사정 다 알고 하는 거니까. 너 부담 하나도 가질 필요 없어. 그렇지. 처음부터 좋은 얘기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. 야!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만나고 종이 가는 사람이 없잖아. 한 서너 번 만나서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종이 가고 자꾸 만나보면. 그렇지. 엄마는 뭐 처음부터 아빠가 좋아서 만난 줄 아냐? 어머머. 난 아빠 한 번도 저기 주 혼자 없었어. 어떻게. 보통 남자가 어깨를 여자가. 사진만 보면 저도 모르겠는데. 아버님이 골라서 보내준 사진이래요. 아빠를 떠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이야기 들여가지고 저거 절대 손해 볼 거 없어. 만남도 좀 가져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밥도 먹고 또 이제 더 젊어지고 또 저 모든 것이 또 좀 새로워져. 어우 단호하시네. 그렇지. 뭐 꿀리는 게 뭐가 있어 승현 씨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. 집에 옥탑방이라 그렇지. 아이고 무거워. 누가 온다. 옷질이라 그래야지. 아이고. 그 무거운 거 들고 오시나. 아이고 오셨어요. 엘리베이터들하고 있다. 있다 그랬는데 없다든지. 이야기를 해줘야지. 하도 몰랐어. 아이고. 감자 진짜 무겁네. 아이고. 아 그 길에. 담배 좀 갖다 주고. 김포 형. 담배 좀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. 김포 가지 말고. 거기서 뭐 승현이 집 가까우니까 승현이 집으로 오든지. 아 이거 조금 더 여기를 어떻게 갖고 오라고 우리 요리로. 아 감자 갖다 주라고. 아이고 야 이거 뭐 냄새가 이렇게 나냐. 아유. 아유 답답하다. 시원한 물이나 한 껍질이야. 아유. 아유. 그거도 엄청 덥지. 아유. 계속 비가 와가지고 뭐. 농사는 잘 됐어요 감자. 예. 농사 덕분에 잘 됐어요. 아유. 성모야 선생님 어디 갔어? 아 뭐 의미있으셨어요? 이걸 같이 가고 나를 또 와. 어? 왔는 줄 알았더니. 어머니는 이제 큰어머니가 오시는 줄 알고. 아유. 아유. 어우 씁은 맛. 온참 대박. 감자 안 먹었잖아. 아유 씨. 같이 심으셨잖아. 어우 나 허리 아프지 못하겠어 도저히. 아유. 아우 씨. 아우. 야. 어 감자 잘 됐네. 야. 야 이거 확실히 이거 요거는. 엄마가 심은 거네. 아 그거 어떻게 알아. 잘 됐네. 너무 크지도 않고. 엄마 지금 감자가 이쁘게 생겼네. 이쁜 사람이 씹고 딱 이쁘게 나오는 줄 알아. 아해줘 할 줄 알아요 hospitals. 그 핫도그 집니다ä. 아냐. 아 guideline. 예곽은 기 bankruptcy이 phrase 하나 때문에. 최고를 처음으로 한 거에요. 제가ref posted.